안녕하세요 따라가이드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직도 여기가 스페인으로 보이시나요? 짜자잔 거대한 몸색 미셸이 바로 눈앞에 있죠. 저는 지금 프랑스에서 인디고 트래블 기성주 가이드님이 투어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몸색 미셸 짜잔 예쁜 따라가이드. 자 스페인에서 프랑스 파리 몸색 미셸까지 스파이 하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스파이를 하러 왔다고 밝힌 따라가이드는 오늘만큼은 가이드가 아니고 관광객 그리고 손님이 되어서 이렇게 투어를 따라다니고 또 프랑스를 관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죠. 짠 갑자기 너무 초췌한 얼굴이죠? 일어난 지 30분 된 얼굴이에요. 진짜 큰일이야. 늦었어. 사실 여행 시작부터 그렇게 행복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투어를 지각을 할 뻔했습니다.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늦잠을 잔 자의 모습이고요. 택시를 타서 미팅 장소에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늦었고 저래서 늦었고 에펠탑을 보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서 봅시다. 아디오스. 휴 제시간에 도착 완료. 기성주 가이드님의 뒷모습 그리고 버스 탑승했습니다. 음성주 가이드. 찐나 경매 акт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